개싸움이 아니야 자 일단 할게요 게임 아이 새끼대 진짜 드럽게 뭐라 그러네 아 그리고 야 저거 진짜 시청자 몇만명 보는데 긴장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아 원래 스파링은 저거보다 더 잘하고 저거보다 더 침착한데 아니 나도 상대 복싱 4년 했고 주질 수 2년 했다고 하니까 존나 쫄아가지고 긴장 존나 했지 야 아까 주짓수 글루 벨트라고 했던 애야 니 상대가 갑자기 주짓수 한 어? 브라운 벨트라고 해봐 브라운 벨트 한 오그라리라 해봐 존나 쫄아 안쫄아 쫄을 수 밖에 없는거지 아 난 근데 원래 격투기에 꿈이 있었어가지고 옛날부터 아 그래 긴장 그래 긴장 긴장 존나 했어요 야 그리고 저분이 나보다 키도 더 컸어 저분 키 188이었어요 아 오오오오오오오 아 체력 차이 그렇게 안 나왔어 100kg고 나는 한 아 근데 저종 야 아니 아니 서로 선수도 아닌데 차이나봤자 얼마나 차이난다고 어 관장님 지금 현역 선수신데 아 시바 오버 왜 딴선가 있는데 오버? 아 근데 근력은 그대로야 난 격투기 하면 근력도 좀 늘 줄 알았는데 근지구력만 늘고 근력은 그대로던데 반비요 저는 상담받으세요 전화해가지고 웨이트도 하는게 좋대요 원래 예전에는 좀 그런거 잘 안했었는데 선수들이 요즘은 웨이트 많이 한다고 하더라 지구력도 중요한데 파워도 그만큼 또 중요하니까 배불되어 잠시만요 이리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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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래래. 아... 아... 아 전화 안풀리네 물을 We require more mineral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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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require miner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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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